배달 세 달이 왔어요 나는 나는 기쁨을 전해주는 배달구 랄라랄라 따뜻한 맘 전하는 나는 행복 배달구 배달 세 달이 왔어요 기다리던 물건이 왔어요 배달 세 달이 왔어요 어서 나와 가져가세요 사탕이 기다리던 컴퓨터도 아빠가 기다리던 데카이도 엄마가 기다리던 환영품도 모두 모두 안전하게 부탁했어요 랄라랄라 나는 나는 기쁨을 전해주는 배달구 랄라랄라 따뜻한 맘 전하는 나는 행복 배달구 가진 이 바람이 고라처럼 하던 뭐라도 보내여도 누구도 간절하게 보다를 어디든지 문제없이 달려갑니다 랄랄랄라 나는 나는 기쁨을 전해주는 내 달구 랄랄랄라 따뜻한 나 나는 행복 내 달구 내 달구 랄랄랄라 나는 행복 내 달구